재벌 좀 많아야 돼. 우리 현성일보 힘이 필요한 만큼 큰일은 도모하나 보네 진서방. 사과 좀 드시겠어요? 어머 세상에 얘 얼굴이 기미낀 거지 막. 화장에도 다 보인다 얘. 아이고 엄마랑 큰엄만 여전하시네. 소문엔 정심재에도 어마어마한 지각변동 일어났다고 들었는데. 대신 소문엔. 죄송합니다. 순양생명 소액 주주들 동향은요? 시장가보다 비싸게 산다고요. 그쵸?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 난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오늘부터. 개미 투자자들은 절대 안 내놔요. 오너일과 지분 전쟁에 주가가 오를 거라고 기대하니까. 그리고 소액 주주 연대는 더해요. 순양의 승계 과정을 감시하겠다는 숭고한 신념이 있는데. 그걸 포기하겠어요? 태산은 티끌. 죄송합니다. 네. 민영아. 지구만 해서 그만하면 안될까? 그 인간들. 할아버지랑. 할아.. 죄송합니다. 사장에 선임되면 대표이사가 확보할 수 있는 우호. 하... 말리지 마라잉. 내 도주 이 글마한테. 한 푼도 안 남기고 갈기든. 회장님, 도중군은 손자된 마음에서 회장님을 기... 그러믄! 전쟁터에서 뭐 총알이 호족 등본 떼가면서 피해간다 카더라. 싸움꾼한테 맹장맹키로 쓰잘떼기 하나 없는 심보가 통정심이라! 측은지심! 어디에... 주렁주렁 매달고 전쟁터 나가단 말이고 몸만 무겁거라. 이 위원장 대고 도중거리가 유산을 하나도 안 남기시면... 그럼 전쟁터에서 뭐 총알이 호족 등본 떼가면서 피해간다 카더라. 싸움꾼한테 맹장맹키로 쓰잘떼기 하나 없는 심보가 통정심이라! 측은지심! 어디에... 주렁주렁 매달고 싸움터 나가단 말이고 몸만 무겁거라. 이 위원장대로 도중거리가 유산을 하나도 안 남기시면 승계가 어려울 겁니다 회장님. 사지로 내 몰기다. 사지로 내 몸만 무겁거라. 글마. 살아남기 위해 몸만 할 게 없는 지파박. 똑똑히 보라꼬. 글마. 내를 바라모으서라도 수은양을 산다까나다. 내를 밟고 놔. 지금 이 순간에 당신 말 한마디에 1조가 넘는 돈을 장석세로 내게 된 우리 오빠들한테 그래도 진화영이가 아직은 필요한 존재라는 걸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. 그래야 당신 정치인생에도 2망이 열릴 수 있을 테니까! 그래서 재선 누가 이겨? 우리 어디로 배달가야 돼? 대세는 정해진 거 아니야? 어? 누군데? 대세가 누군데? 어? 남자. 오케이 오케이. 이니셜을 말해봐. 이니셜을. 누구? 누구? 엘? 엘? 엘. 아, 엘. 엘이야? 오세안 대표 말로는 미국 대선에서는 월가가 자금줄이라고 하더라고요. 정치자금 45%가 월스트리트에서 나온다고요. 산업의 메인스트림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. 제조업에서 금융으로. 근데 너 어떻게 누구한테 전달해야 뒤탈 없는지는 알고 있어? 뒤탈? 그래. 그래. 하하. 이 자식. 뭐야, 아시아. 배달자고 없이. 배달자고 없이. 배달자고 없이. 배달자고 없이. 배달자고 없이. 예. 들어가십쇼. 어? 날. 법무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데. 전화 잘못 건 거 아니고? 아니, 당신하고는 진영이 다르잖아. 코드가 안 맞을 텐데? 그래서라는데. 내가. 여야 협치를 상징하는 얼굴이라는데. 어디가? 여야. 좀 그랬고요. 응? 여취. 응. 아니야. 맞네. 가자. 오오오오오. 여취. 여취. 언제냐.